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아직까지 완전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안 저희가 또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문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큰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다행히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지금 인근 주민들 대피했다는 소식도 잠깐 들어왔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작업자 10명하고 소방대원 1명 11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 아닙니까 첫째도 국민안전 둘째도 국민안전 셋째도 국민안전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왜 있는 겁니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정으로 먹고 살자고 만든 제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언제부턴가 흉기가 되고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불의 배경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한국타계가 워낙 사회적으로 불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안전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거나 안전에 투자를 안 했거나 또는 직원들의 어떤 건의 생명과 안전의 건의를 묵살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2014년도에도 큰 불이 있었고 또 2023년 거의 9년 정도 만에 다시 불이 번져가지고 지금 보면 KTX 지나가는 철제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밤에 KTX 운행 우회하는 상황 도로도 통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근처에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연기가 너무 무섭고 극심하니까요 아파트에 있는 화단까지 불꽃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진화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인명피해 없이 잘 빨리 지나가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타계가 산재로도 아주 악명이 높았고요 또 오너일가 리스크도 굉장히 문제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오너일가들 중에 양심적인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구속됐죠? 조연범 한국타계 전 사장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대기업의 문제점 양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또 이명박 사돈 집안입니다 교선그룹하고 한국타이어그룹이요 형제그룹이잖아요 항상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제 났을 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제발 누구도 다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한국타이어야 아 저 오너일가들 문제 많아 그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의문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쪼록 저희가 이 상황 CCTV로 현장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중간이나 아니면 후반쯤에 다시 한 번 현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늦으셨어요 아 예예예 지각 아니 저희 방송에 지각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채진봉 채진봉 교수님 돈진봉 지각봉 세속목사 지각봉 더 많은 돌보역에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지각도 하시고 또 세속적인 이슈에도 관심 많아서 지각도 하시고 지각봉이신데 오늘 안징글 소장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채진봉 목사를 안징글TV 임세현TV 공동방송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임세현TV 이제 우리 민세현봉 공동수장인데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 또 안징글TV도 이제 9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채진봉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우호적으로 연대하는 분이죠 네 근데 제가 와 저는 요즘에 되게 일찍 왔잖아요 근데 어제 산에서 어디 산에서 아 정말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벙빛이 오는 폭풍 폭풍구처럼 바람도 엄청 불고 예 그래갖고 원래 수만 명이 모여있어야 되는데 뭐 한 천 명, 이천 명 정도는 못 모이긴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오후 4시부터 행진까지 끝나니까 한 7시 그리고 이제 뭐 평가도 하고 뒤풀이도 식사도 하고 올라오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2시가 넘어가지고요 네 와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강제동은 무효 강제동협법 무효 국민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30차 촛불 대행진 그리고 또 촛불집회 참가한 분이 끝나고 간 다음에 주말에 바빠요 또 토요일 2시에는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나 노조를 타나 봐나 그 문제점 이거 토론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토요일 일을 강행군 했더니 무뎌하셨군요 아침에 저도 사람인가 봐 그 뭐죠 알람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뭔가 꿈속에서 뭔가 새겹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얼른 눈 떠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없이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주말에 큰 집회를 무려 3개나 치르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요즘에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일 관련된 관계인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컨벤션도 끝났고 김기현 대표가 됐는데 아직도 김기현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땅대표라는 소문은 들어봤는데 당대표가 아니라 땅대표고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소문은 났는데 윤석열이 당대표 겸하는 걸로 아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는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겁니다 김건희가 김건희 한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들 앞잡이를 심으려고 이준석 내쫓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준석을 내쫓고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 잉비가 남아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민심일이 유승민을 짓밟고 당심일이 나경원을 짓밟고 또다시 당심일이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가만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공격하면서 온갖 땅 관련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또 가족 친척들의 부정 비리 사건 그 사건을 수사했던 황은하 의원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날 황은하 의원 최강웅 의정보고의 토크쇼에 제가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자리에 수백 명 있는데 그 자리에 단언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사를 했으니까 최악의 향토 지역 유지 비리의 대명사다 그렇게 아예 단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지금이나 수사받으면 바로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김기영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지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임으로 된 게 아니라 윤심으로 됐다 완전히 윤심이란 말은 너무 점잖은 말 아닌가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공작으로 된 거죠 그것도 불법정치공작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남민석 의원 그리고 촛불행동과 민생경전국을 대표해서 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저희도 올렸습니다 많이 보셨고 핵심이 이겁니다 당 안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당 운영에 개입하고 경선을 방해하고 정치 공격을 했다 이건 중대한 엄벌 사유이자 탄핵 사유이자 퇴진 사유가 된다 그다음에 당 밖으로는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집무실에 나서서 구속영장이 계속 청구될 거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검찰 수사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것도 중대한 탄핵사 퇴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당직 인선도 완전 그냥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이들만 딱 세워놨습니다 최고위원 유승민 게 하나 그건 정말 100% 다 윤석열 세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난을 피하려고 악세사리 한 명을 끼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대선 때 유승민을 도왔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옛날 일 같죠 네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강대식 최고위원이 지명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웃긴 게 다 초재선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철규를 중심으로 중진들은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에 개입하고 협찬하고 야당 중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재선이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 되거든요 그냥 찬양하고 그러니까 보통 당직 인선은 중진들이 많이 되잖아요 이건 다 초재선 중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 김건희가 보기에 믿을 수 없는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세력들인 거예요 중진들은 그럼 누구냐 말 잘 듣고 무조건 찬양하는 초선도를 주시면 채워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만 이재명 대표 조상묘의 테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지금 요약해보는 거잖아요 집회 한일관계 오늘 벌어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이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리어미터 조사에서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들 말씀하신 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면서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 자체도 감동이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감도 감동이 없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어쨌든 자기 지지한 후보 받으려고 여론조사 막 과잉해서 받은 것도 이제 안 끝났으니까 다 집밟힌 세력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거 아니에요 결선까지 갈 줄 안 한다고 기대 안철수든 천하람이든 전부 다 기대하잖아요 비데이 하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해버리고 김건희가 김건희 해버린 바람에 이번에는 어차피 다른 선택이 없다 김기현을 만약에 안 밀어주면 당내 또 엄청난 분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원도 투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또 다른 분당 또 다른 비데이 정진석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앳저브 투모로우처럼 죽었는데 또 와 비데이 현장으로 앳저브 투모로우 영화에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통크로우기가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그 상황을 피하려고 일단 김현은 팀을 실어주자 네 총선 앞두고 잘못하면 또 난리나 아니더라도 워낙 바이든 난리면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나 천하나 하면 돌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론 윤석열 지지율은 그래도 떨어져고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올라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뻔한 거니까 그리고 한일강제동원회법 너무나 이건 역사상 최악 지금 인도에도 또 무속방송 나오고 얼마 전에 대만방송에도 이건 완전히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다라는 비난방송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웃음 꺼려야 돼요 네 그래서 주말에 서울광장에서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 참석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특히 지금 이번 주에는 한일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이냐 가서 이제 독도 주변에서 자의대까지 훈련을 시켰잖아요 용인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그냥 일본회라고 인정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항해도 안 바꾸잖아요 윤석열 같은 역사상 최악의 친일 정권은 독도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독도도 넘길 수 있겠다 심지어는 울릉도도 넘기는 거 아니냐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의 부하로 하의로 편입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다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장일 수는 있잖아요 비약일 수 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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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데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지금 다 벌어지잖아요 관절을 옮기는데 청권과 권진이 개볐다라고 오늘 또 보면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일 하나 발생했습니다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정이에요 지금 일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번 주에 가야 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도 준비했잖아요 다음 달 26일에 그런데 의전 행정관이 김경희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됐는지 아무도 아직도 모르고 누군지도 공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김건희가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 저 정상회담이나 외국 나올 때 김건희가 여러분 진두지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영성에 뭐 시켰죠 막 데리고 가면서 유엔에서도 막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보셨죠 박 기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이 그냥 외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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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박명록 쓰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신문제 쓰고 있으니까 빨리 앞에 포즈 취해 치우니까 윤석열이 썩쩍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 사진 찍어봐 이게 지금 본인이 사실상 아니 중심이 주인공이 돼서 걸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의전의 중심의 본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전 비서관이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자기가 대통령 윤석열이 배우자인데 저는 반대로 아니까 잘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정농단급 이거 먼저 밝혀질 겁니다 저는 관저개입에도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밝혀놓은 것 부성찬 대변인이 공개한 것처럼 청공이 개입했잖아요 청공 말고 건진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요 둘이 각각 갔거나 따로 갔거나 뭐니까 각각이나 따로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같이는 안 갔겠지만 각각 가면서 이런저런 조언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이어서 의전도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